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의 공세에 야당은요, 이른바 신색깔론이다라면서 맞서고 있죠.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설훈 의원의 발언,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. 그거를 항의해 꼭 사과를 받았습니다.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? 이건 아무리 봐도 공격거리가 아니에요. 국민들이 아마 이게 무슨 짓이냐. 지금 민생은 이렇게 희망하고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생각하겠습니다. 왜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구느냐. 그게 객관적인 판단일 거라 생각합니다. 설훈 의원은 말하는 도중에 자신의 발언을 바로 주워 담았습니다. 하지만 설훈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잠재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 아니냐.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평론가님, 일단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저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일단 궁금증이 들고요. 두 번째로 저 말을 들은 지금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이 지금 사과받고 끝났다. 끝난 일 갖고 왜 그러냐라는 우상호 위원장 말에 누가 누구한테 도대체 사과를 한 거냐.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지 못했거든요. 어떻습니까? 저 발언에 대해서. 일단 저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질문을 하셨으니까요.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유족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유족은 제가 같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. 사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실은 유족 입장에서는 받기,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실족 가능성, 그리고 월북 가능성, 그리고 극단적 선택 가능성. 세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검토했는데 월북 가능성이 높다. 아까 SI 정보자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할 리가 없어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.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참혹하게 피살된 거 아닙니까. 그것 자체도 분노감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. 민주당이 항상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사실 논란을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좀 신중하고 유족을 먼저 고려하는 접근을 해야지 되는 게 기본적이다. 그러니까 이걸 물론 정치적 의미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이냐. 저는 문제집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그걸 표현할 때는 유족을 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. 공격 지점을 명확하게 해라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. 이드림 씨 아들 같은 경우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소통을 안 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얼마나 유족과 충분한 소통을 하려고 했었느냐 노력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